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백현동권으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검찰 수환이 3차례 있었잖아요. 내일까지 하면 이제 4차례인 것이니까 그동안 검찰 출석 이때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3글자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3글자 무엇일까요? 진술서 들어보시죠. 진술서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등장을 했고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닮은 듯 다른 검찰 진술서 공개가 공개라는 제목의 그래픽 보고 계세요. 지난 1월 28일에는 그때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는 1월 28일 당일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 닮은 듯 다르죠. 우선 5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입니다. 일단 분량의 차이가 있고요. 시점의 차이가 있죠. 1월 28일에는 소환 당일이었다면 이번에는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선제적으로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조정원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무슨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내일 네 번째로 이제 검찰 출동을 하는데요. 오늘 발표한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본인 소환들 저도 간접적으로 봤는데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위기에 처음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5페이지짜리 진술서 그다음에 그런 포스터 등등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죄여서 억울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참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라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 우리 정치가 정말 퇴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부족해서 우리 국가가 퇴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대한민국은 진보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신 건데요. 정말 매우 부적절하고 정말 자화자찬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갔을까 섬짓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메시지 중에 제가 가장 화가 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 언급하면서 다시 이제 여론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박근혜다라고 하면서 진영을 정확하게 가르면서 내가 비록 몇 가지 좀 구린 행위를 했었을지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영 여러분들. 이런 진영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좀 완벽하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박근혜를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갈라치기 정치의 또 한 가지 선동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정도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면 나도 사퇴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님 좀 사퇴 좀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사퇴에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저 또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좀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 주시고 본인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원 의원의 뭐 호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듣고 오셨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한 명은 장경태 최고입니다. 장경태 최고는 오늘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표 자신감이 부쩍 생긴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경태 최고는 이재명 대표께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어제는 검찰 소환 이틀을 앞두고 당원들의 서한을 보냈다. 주요 내용들 쭉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검찰 소환을 하루로 앞둔 오늘은 소셜미디어에 출석 시간 등을 공지한 아까 조명 플래시 팍 터지는 포스터 보셨죠? 그거 올렸고 시도당 위원회에 또 서한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168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다. 분주한 이재명 대표.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장경태 최고위원이 가까이에서 또 보시기 때문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던 재판에 자신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대장동 의혹 사건만큼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일 소환을 앞두고 이 사건의 구조와 그리고 어떤 혐의점을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과 국민들 앞에서 야당의 당대표의 신분인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또 지나치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입장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출연하고 계시는 또 다른 법조인 구자령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포스터성 이제 이런 것까지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일 지지자들이 많이 안 올까 봐 되게 걱정되시나 봐요. 친전도 돌리고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좀 와달라라는 건데 여론전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서 저러시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대장동에 비해서 백현동은 조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언론에 주목은 안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이쪽이 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약간 똑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로 이게 거의 쌍둥이 사건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 발언을 보면 혁신도시법이 적용되고 그 법에 의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데 따르지 않음으로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그것을 직무유기로 문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 발언이 지금 허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법이 첫 단추부터 적용이 안 돼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위 주장 계속 반복하는 것뿐이고 5장짜리도 기존 거짓말의 반복일 뿐이지 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놓고 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부터 놓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에 찾는 것은 그냥 오로지 여론전이다. 오로지 여론전이다. 법리에 기초한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 전파하면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여론전에만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서 봐주셨기를 바라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동 개발 특혜 ungef